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타워 어세신 크리드 말 그대로 어세신 크리드 어세신 크리드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탑을 쌓아서 가는거 같네요 잠깐만 나 이거 망한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자 아 실내조야 아 알거같애 탑을 크게 쌓는 게임이군요 사나이의 타워 사나 사나 이거 3분 예상해 봅니다 이긴 플랫에 3분 예상해 봅니다 어이구 아 이렇게 하는거야? 부르스도 있어? 아 이렇게? 아 이렇게 왔다갔다 먹는거야 내가? 기묘하다 한번 조금만 해보자 올려서 아 레벨이 올라가네 경험치가 올릴때마다 아 이렇게? 레벨업 아 이렇게? 아 이렇게 먹는거야? 아 이렇게? 아아 이거 어떻게 50개하면은 무르는거고 하나에 스킬같은거 없나? 탑을 중간에 키울 수 있는 됐다 내려 잘 먹지 그치? 잘 먹지 뭐야 게임 자체는 되게 어새신크리드라고 써있기만 하고 어새신크리드랑 관련 없네요 실내도 해악 같은 거고 됐다 됐다 잘 먹었다 이게 자석이고 점프인가? 아 이게 필요하다 이건 뭔데 어 뭐야 옆으로 이동이 안되네 아 의미 없잖아 아 참 좋아 시간이 그럼 걸려있는 상태네? 하나씩 업글 하는 거구나 자석도 그럼 해놔야겠다 아쌀이 전부 업글 하면은 다음 게 풀리나? 이건 사실 볼만한 게임은 아니네요 앵관이 보고 필요한 것만 축축해서 올리고 자 빨리빨리 그래 좋아 좌석 답을 빨리 올리겠습니다 250까지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이따 자석을 이번에 해서 어어 어어 약간 늘었네 범위 뭐야 할 때마다 해야돼? 레벨업 시켜보자 4다 이제 4 레벨업 하면 뭐 올라가는 게 있나? 건물이 좀 커진다던가 저끼 같거나 이러는데 그런 게 있나? 좋아 아 뭐 뭔데 이건 아 이렇게 스킨 사고 이건 뭔데 다음 맵 있어? 10레벨부터 갈 수 있는 거야? 가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? 딱히 다음 맵이 보고 싶진 않네요 자 어세신 크리드 더 타워 어세신 크리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게 재밌는 게임 집중력을 요구하는 세우는 게임인데 세운다고 그러니까 아가면 좀 이상한데 뭐야 아 이렇게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 어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? 뭔가 했네 밀렙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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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다 속도가 생명이다 아 아깝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뿅